마키올라기탈 기대 레츠쇼타임 드럼 더 힐트 와 다 빠르다잉? 조만간에 뭐 볼다이크던 어디던 뭐가 좀 나오면 그때 캐릭터 진짜 몇 개 픽해가지고 쭉 가긴 해야돼요 이제 골라야 될 시기가 왔어 님들도 좀 이제 캐릭터 많은 사람 좀 고르세요 캐릭터 몇 개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긴 하다 지금까지는 최고 던전 레벨 되면 내가 부캐릭을 그 정도 입장 레벨을 만들면 보석 7렙 가지고 다 가긴 갔었는데 이번 저기는 진짜 빡세긴 하다 7렙으로도 깨긴 깰텐데 불편하니까 그냥 딜 빨리 비는 게 낫지 요즘 공팟 기준 보면 땅렙 일리아칸 하드 갈 거면 멸하 일단 세구 30은 기본이고 멸하도 10렙 좀 있어야 돼 일리아칸 하드 풀셋 되니까 목적성을 잃고 노만 버스나 할까 고민입니다 로 현타가 짙게 왔어요 솔직히 게임방송하는 인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일리아칸 하드 풀셋 됐으면 그냥 버스나 돌려 고정팟 있는 거 아니면 버스나 돌려서 골드 모은 다음에 부캐나 돌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게임해 그렇다면 이다님도 목적성을 찾도록 민국이 하나 입양하는 거 어떠세요? 아니 난 지금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쿠쿠세이튼 던전 클리어 보는 게 목적이라서 나는 지금 게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억지로 멱살 잡고 더 재밌어라고 약간 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멘트가 뭐냐 국밥집 가서 내가 깍두기 먹기 싫어서 그냥 국밥 떠먹고 있는데 옆에서 국밥 먹을 줄 모르네 하면서 깍두기 얹어주는 그런 꼴불견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? 난 지금 재밌다고 민국이는 세 번째 친구가 생기면 그때쯤 키워보겠습니다 에스더 안 가냐고요? 에스더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무슨 방송하는 애들이면 수바 어디보다 지갑 열면 한 1억씩 있나? 어 내 지갑에 수바 3,000원 있네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선심 썼다 자 진짜 맨날 호크 가스라이팅 하니까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네 죄송한데 한 300만 볼만 지원 좀 해주십시오 골드 오면은 호크 그냥 다 꼴아받겠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닉네임은 곡성군 황조롱이로 이닷형님 실례가 안 된다면 천원어치 아 천원어치 호크요 아 잠시 기다리세요 네 그 정도는 해드리죠 호카이 딱 천원어치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쾌선창을 왔네요 아 아 아쉽게도 천원어치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쉽네요 형님의 버스트 보고싶네요 야 만원인 줄 알았어 잠깐만 버스트면 아주 흡족한 후원인데 잠깐만 모든게 마음에 드는 후원이야 아 100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잠깐만 야 버스트 일단 강화를 좀 해보자 선생님 버스트 뭐 오늘 뭐 끝장을 보장만은 아니지 그냥 버스트 한번 시동 거신거죠 100만원을 쌓으면 좀 멘트를 해주세요 쏘아 무서우니까 이닷님 힘이 닿는 역량 그러면은 이번달 생활비 바깥 포함해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다 박아볼게요 지금 66만원 있는데 일단 지금 100만원을 받긴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아니라 다음달에 들어오거든 집에 햇반 10개 정도 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어 아니 돈이 더 있긴 한데 결혼 때문에 저축하는게 있으니까 그건 건들면 안되고 아 원래 100만원 받으면 한 90은 써야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은 쓸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어서 일단 이것만 쓸게 이것만 다음달에 오늘 이번에 받은거 또 이어서 쓰겠습니다 아 뭘 qr을 올려 qr은 마음만 받을게 일단은 60 충전했구요 6만원은 남겼습니다 죄송한데 저 6만원은 셰프의 생안심탕수육 두번만 시켜먹을 수 있도록 가진게 이것밖에 없어서 급한대로 보냄 일단 이걸로 술로 뚫어서 호크 만들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반송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잠깐 얘 웹은좀 할게요 아 잠시만요 그래도 기본은 되야되요 어 머리카락을 어 이걸로 가 못생겼다고요? 거울이나 보샘 수바 누가 누구 지금 못생겼다고 그래 지금 아싸 버스트다 어 어 어 어 보스트만 9렙멸화에 나머지 7렙 끼면 되잖아 아 10렙 멸화를 사자구요? 그러면 나머지 세팅이 안돼 심멸은 만들면 되죠. 심멸을 만들어라구요? 심멸 만들면 이득 얼마냐? 와, 이댕 거의 20만 굴났네. 에라 모르겠다, 쓰바. 뜰 때 됐어. 어, 블리츠 러시요. 버스트 블레이드, 코어가 버스트랑 블리츠 러시 아닙니까? 블리츠 러시 이득. 자! 나는 방송 끄면 여자친구한테 뒤졌다, 진짜. 와, 나 어떡하냐, 쓰바. 오늘 방송 좀 오래할게요. 이거 방송 끄기가 무섭다. 와, 가만, 들띠. 일단 100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. 도대체 이딴 게 뭐가 웃기다고, 쓰바. 하루에 몇 백만 원씩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자, 갈게요. 한 번 더 하자. 야, 진짜 다 뒤졌다, 진짜. 마지막이야. 어, 마지막이에요. 이번에도 70 했어요. 진짜 쥐어짜 거야, 이제 없어, 진짜. 진짜 이번에 멸투 때 됐었다. 어떤 미친방송에서 쓰바. 보석 도박을 컨텐츠로 하는 방송이냐. 미친방송이 진짜. 아니, 근데 버스트는 10렙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, 맞지? 아, 예. 지금 업적작 중입니다. 얼마 안 남았어? 다섯 번 남았습니다. 아, 10퐁 뜨면 20만 원 미션. 아, 끝. 하, 간만에 한 번 듣자. 자. 빰빰. 자, 보자. 간다. 멸하 가자. 깔끔하게. 이제 전 그만두고 던전 주고 가게. 하나. 둘. 셋. 미션 성공 이걸 못 처먹네 개드립 이어님 아니 최근 보석 도박이 내 기억으로는 방금 것까지 하면 파련소 홍염인 것 같은데 요즘 승률이 진짜 개떨어지긴 했어 이 타이밍에 수바 루페온 도박 한번 해보실 분 없습니까? 지금 멸하 타이밍이거든요 아니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제 IP 자체가 지금 농축이 됐어요 지금 지금 들어오면 무조건 멸하야 자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거 대리합성 안 하거든요 미나부섭도 해주시나요? 자 잠깐만요 축장 좀 갔다 올게요 아유 저승사자 간다뇨 홍승사자라뇨 말 조심해라 제가 뭐 어? 나 혼자 빠져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같이 게임을 즐겨나가는 거죠 방송은 스트리머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죠 빨리 우편 주셈 이다님 여친이 로아 중독인데 디코로 남자랑 대화하고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화나는데 이거 집착인가요? 그냥 한 번에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여자친구 혹시 도서가 통할 생각 없냐 물어봐 서버 어디에요? 그냥 바로 치료 가능한데 야 근데 여친이 남자랑 디코하는 거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 안 하면 냅둬요 내 여자친구도 공대 들어가면 다 남자밖에 없어서 다 디코해 믿고 냅두는 거야 믿어야지 여자친구를 야 멸하 세팅할 때 꼭 나한테 일단은 방송 와서 채팅 한번 하시고요 합성하는 게 이득이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숨도 안 쉬고 가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 예예 고객님 아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자 또 있나요? 자 손님 어디신가 우편 아 선생님 근데 우편으로 보내셔도 될까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앞까지 와서 지도를 하니까 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됐네요 자 야 니나부 없죠? 이제 갑니다 니나부에 홍염 두 개 뿌리고 갑니다 지금 우린 별공의 횃불안에 복습을 건다 존경의 소름다서 내가 지킨 지금 골드 값이 수바 1대 50도 안 되는데 140만원 써가지고 홍염보석 세 개 뽑은 새끼는 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경제냐 지금 두 번째 홍염 뜰 때 나 그때 멸하 뜨고 남는 돈으로 수바 옷감 사가지고 번합 도박 몇 번 한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강화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지금 수바 이렇게 됐네 미나부 석 출장 서비스 아직 운영 중이신가요? 아 잠깐 루즈한 타이밍이 아유 그럼요 오늘 방종할 때까지는 있습니다 선생님 아 영재 계시나요? 아 바로 갑니다 우편 한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택 좋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일주일 뒤면 예예 사연도 좀 듣고 가죠 아 군대를 그래서 이 보석 네 가져가라고요 나 준다고? 아 진짜? 전역하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선생님이 가져가셨지만 이 보석은 영원히 간직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군바 육군? 아 의무병이야? 에이 쌤님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북은 끄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수바 이거 편집자님들 열받겠다 야 카운트 주세요 1의 합성 누르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MARGA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기ather lo clam 군내 사 먹어야 돼, 그냥. 야, 수바, 솔직히 군인한테 맡기는 좀 그렇다 야. 근데 우무병이라서 솔직히 좀 받았어도 되지 않을까? 아, 수바, 우무병 약간... 블리츠가 주디를 냈나? 아, 세게 세네. 어허! 야, 이 쇠, 뭐야! 어메이징 해버리네. 기절 또 걸렸어! 와, 2억까지 뜨네. 아, 이거 재밌겠는데? 좀 한 연습하면? 어허? 됐다! 자, 이제 마무리해주세요. 따윽! 아, 수바. 버스트 한 대였습니다. 갔는데 이거. 아, 미안합니다. 이거 주접 떨었어요. 기껏 템 맞춰놓고 보석 도박이라는 도박은 다 해놓고 와서 투사 띄우고 가네. 전재산 입찰 갑니다. 깔끔하게. 감사합니다, 선생님들.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 알찼다, 님들. 이게 방송인으로서 언제 알찼냐면 방송 끌 때 골드가 딱 0이면 진짜 그날만큼 알찬날이 없거든요. 자, 꽉꽉 채웠다, 오늘.